안녕하세요. 문사탄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학력평가 대비 단원별로 어떻게 엑셀표를 공부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전 영상에서 생활과 윤리 총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주제들은 지식이 필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시 훑고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제 자연윤리 그리고 사회정의, 교정적 정의 그리고 시민불복종 같은 내용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평화, 해외원조, 직업관, 죽음관, 결혼, 가족윤리 그리고 여러가지 윤리학과 동양, 서양의 윤리학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겨울방학 때 공부하신 내용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로 정리하느냐? 둘은 선생님의 엑셀표입니다. 어떤 때에는 선지로 어떤 때는 OX로 묶고 있어요. 선생님 교재도 이렇듯 다 엑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평가원 워딩 익히고 그리고 엑셀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풀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엑셀표 같은 경우는 전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 평가원의 선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수능용 그리고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는 가장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력평가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개념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학력평가에서 좋아하는 이러한 선지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눈에 익히고 가면 시험장에서는 어? 이거 봤던 건데? 라고 하면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 윤리학부터 시작해서 서양윤리의 접근 각각의 지문들 각각의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윤리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선지로 출제될 때 옳은 이야기인지 옳지 않은 이야기인지 칸트, 공리주의, 덕윤리 각각의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군관은 그냥 100%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들을 보면 유교, 불교, 도가, 플라톤, 에피쿠루스, 하이데거, 야스퍼스 중에 누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교에서 그리고 플라톤이 에피쿠루스가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바 이것이 옳은 선지인지 아닌 선지인지 학력평가의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태 찬방 같은 경우는 뭔가를 외우는 게 아니야. 생산성 논거, 자기방어, 자율성 논거 이런 거는 찬성이야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이게 낙태를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딱 독해형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낙태뿐만이 아니라 배아복제 또한 이렇게 독해형으로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과 사랑의 경우에는 보수주의가, 중도주의가, 자율주의가 각각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결혼과 무관한 성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건 보수주의 이외에 중도주의와 자율주의 둘 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렇듯 어떤 경우는 하나에 어떤 경우는 둘 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긴 하죠. 결혼과 가정윤리 같은 경우에는 유교주의 입장에서 부부와의 관계인지, 부자와의 관계인지, 형제와의 관계인지를 묻는 문제. 그러니 각각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지 아셔야 됩니다. 특히 장유의 도리는 가족 내로 한정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족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된다. 이런 것처럼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틀렸는지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직업윤리, 동양에서의 3명, 공자, 맹자, 순자, 서양에서의 4명, 플라톤, 칼뱅, 베버, 마르크스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문의 내용이 각각 어느 사상과 연결되는지 매칭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칼뱅의 입장에서 왜 이 조건이 되지 않는 거 왜 직업에서 떠나는 것도 아니네 이런 거 왜 틀렸는지 떠나는 거 아니니까 구원? 야 부를 축축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부가 구원의 증표일 뿐이야. 이런 것들 우리가 겨울 반응 때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사회 정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죠. 아리스토틀레스, 벤담, 마르크스, 로이스, 로직, 왈처 실제 교과 과정에서는 마르크스와 벤담은 이 파트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마르크스를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선생님이 일부러 벤담을 앞에 공리주의에서도 배웠는데 또 정의 파트에 넣고 마르크스도 직업윤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정의 파트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험에는 얘네들끼리 묶여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출제의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순간 로이스 골라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권리, 노직 골라야 됩니다. 각 지문들이 어느 사상가에 해당하는지 고르고 그리고 아리스토틀레스 입장에서 얘네들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로이스 입장에선 얘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XF 보면 익숙해졌을 거예요. 각각의 지문이 어느 사상가와 매칭되는지 그리고 칸트 입장에서 각각의 선지들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벤담 그리고 루소 그리고 베카리아 전부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민불복종에서 다뤄지는 사상가는 소로와 로이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로이스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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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체제 변혁이 아니라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만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조건도 엄청 많아. 공개적이어야 되고 처벌을 감수해야 되고 기타 등등 말이죠. 그리고는 4단원 과학과 윤리입니다. 기술자 책임에서 이 기술자 책임 활용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 또한 독해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요나스 이 요나스의 입장에서 이 선지들은 옳은 이야기인지 옳지 않은 이야기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윤리 또한 대부분 독해문제로 출제되는데 정보사유론과 정보공유론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정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둘 다 양질의 정보 생산을 추구합니다. 다만 정보사유론의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때 양질의 정보가 생산된다라는 입장이고 아니야 정보가 모두 공유될 때 양질의 정보가 생산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입장정보공유론이 있는 것이죠. 생각할 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인동식생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사상가인지 예를 들어 싱어라면 인동이죠. 즉 인간과 동물까지가 도서적으로의 대상이다. 테일러라면 인동식 테일러입니다. 그러니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인동식, 테일러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사상가를 구분했다면 이만큼 각각의 사상가가 어떠한 주장을 했고 그의 주장에서 옳은 선지인지 아닌 선지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간중심주의의 칸트, 동물중심주의의 싱어와 레건, 생명중심주의의 테일러, 그리고 전체주의, 즉 생태중심주의의 레오폴드까지 사망의 의고사에서 다뤄지는 사상가들은 이렇게 크게 다섯 사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넷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트 선생님 다시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고 하면 최소 이 네 명만은 보고 가자. 오케이? 예술과 윤리입니다. 3년 연속 100% 출제되었고 아마 올해도 99%의 확률로 출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과 윤리는 사망의 의고사에서는 도덕주의와 심리주의를 구분해서 출제돼요. 어? 예술에 도덕적인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도덕주의야? 아니야! 예술 그 자체로 그냥 미적 추구만이 목표야. 다른 관점으로 예술을 바라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심리주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여기까지 3년 치의 도덕주의와 심리주의 구분을 선생님이 엑셀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의식주의 윤리는 대표적인 독해 문제예요. 그런데 소비윤리와 관련해서 비용보단 편익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합리적 소비와 아니야! 공정무역과 같은 착한 소비와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 소비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윤리적 소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정책이 시험에 특히나 더 출제가 많이 됩니다. 동화주의 그리고 국수대접 이론의 문화다원주의 모든 다양한 문화들을 다 똑같이 동등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샐러드볼 이론의 다문화주에 있습니다. 종교 윤리 또한 비문학 독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엘리아대의 성과 속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아대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인간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의 세속적인 삶에서 신의 성스러움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 세상은 신 자체가 아니라 신이 창조한 창조물인데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세속의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물에서 갑자기 불현된 신을 느끼는 거죠. 이 부분 성과 속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물론 엘리아대 몰라도 돼요. 성과 속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지목만 잘 읽어도 답을 고를 수 있게끔 독해에 많이 기대서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6단원입니다. 사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지 하버마스의 담론, 공적 담론의 장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버마스의 담론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제분쟁과 평화는 갈퉁과 칸트 구분하셔야 되죠. 특히 갈퉁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지의 OX로 그리고 칸트의 연구평화론도 OX로 확인하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생활관리 마지막 단원 해외원조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 혹은 가난한 개인을 후원하는 이 이유 무엇일까?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롤스의 입장, 싱어의 입장, 노직의 입장 구분하시고 그리고 싱어가, 롤스가, 그리고 노직이 각각 주장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OX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겨울방학 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엑셀표 정리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문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전 만점 좋아합니다.